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에서 이번에 개인전을 하게 된 한지수 작가입니다. 전시 제목은 원테이블이고요. 전시는 6일 오늘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12시부터 7시까지로 저는 매일 상주할 예정입니다. 전시 제목은 원테이블인데 원할 원에 원이 들어가고 그 숫자 원의 첫 번째 개인전이라 원의 의미를 담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십장생과 수다를 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십장생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림 중에 궁중회화에서 비롯한 십장생이 있습니다. 십장생은 보통 10가지 정도의 동식물과 무생물을 뜻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요소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십장생과 지금 보시면 케이크나 커피 같은 그릇들도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인들의 소소한 사치를 담은 욕망도 같이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